전국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화제 방송 미스트롯3에 출연해서 남녀노소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트로트계의 음색요정 빈예사님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청춘은 들려가오 젊은 눈을 가봐도 그룹은 내 생계의 외리라 사랑으로 삼아줄래 청춘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은 내 청춘은 보지 않느냐 청춘은 청춘은 돌려가오 청춘은 청춘을 다가오 그 내 생계의 외리라 청춘은 내 청춘은 내 청춘은 보지 않느냐 한 번 더 갈게요 청춘은 내 청춘은 보지 않느냐 청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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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이재 시청해주신 청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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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춘이 도련님 도련님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 도련님 돌려놓은 게 다 먹고 abeth 내 팀 임시밤 우리노련님 오늘 반 도련님께 고백할려고 도련님을 딱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한강이 도련자입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우리 가슴에 저만한 들여줘요 도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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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나요 한강이 돌려 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오늘 아침에 전 하나 찍어줘요 한 번 더 할게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전 하나 찍어줘요 감사합니다